한국의 오빠로 인생을 모든 걸 한국의 오빠로 인생을 위해 한국의 오빠로 인생을 위해 유튜브 볼 때까지 모르게요 사랑하는 한국의 오빠로 인생을 위해 나는 팀 멤버들 중에서 둘만 있을 때 어색한 멤버가 있다 공개할게요! 예를 들어, 저는 티나와 티나는 아주 편해요. 하지만 저는 지승과 지승은? 나 지승이 좋은데? 저도 해요, 누나. 팀 리그 활동하면서 내가 이겼을 수도 있겠다 생각해 본 순간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. 이해해. 야, 이거는... 아, 이거는 염치가 없다, 오빠. 이거는 진짜... 벌써 끝났어? 저도 이거 공개해요? 4명이나 있어요? 제가 봤을 때 한국 선수 4명이에요. 그러네. 저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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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! 네! 예! 예! 지승이랑 서프로 님 둘 다 말이 없어가지고 아, 저 궁금한 게 있어요. 팬멘사 중 지승이 오빠 있을 때 안 어색하세요? 나는... 둘 만 있으면 일단은 다 어색해요. 러비 오세요 넌 누구요? 저는 뭐... 5! controller i think our answer were always same 오해할까봐 내가 일부러는 선수 쳤다 저는 지승이 오빠 경기들 보면서 나라고? 안전 지승이 오빠가 그냥 좀 항상 힘든 경기 6세트를 하니까 여자 선수는 6세트를 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6세트를 뛰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난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어 6세트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격이 좀 이상하잖아요 반정이잖아요 언니 진짜로? 2명밖에 없네? Who is? Who is X? 나는 알 것 같아 저 정답 맞추기 있나요? 코너 속의 코너 정답을 맞춰라 저는 캡틴이랑 누나 어 나 이 들었어 너무 당황스럽고 나는 저거 다 이걸 줄 알았어 6명이 다 이걸 줄 알았어 나는 아니 좀 고민할 수 있는 질문을 만들었어야지 너무 교과서적이야 2명밖에 없지 3명밖에 없지 3명밖에 없지 메디테이션과 포커스 오빠는 스트레스를 받긴 받아? 양반인 사람이 어딨어 지승아 너도 스트레스 받아? 받죠 저도 사람입니다 나무인 줄 알았지 혼자서 그냥 음악 감상? 음악 감상? 들은 번째 질문. 2개 선택 1개의 택시 1개의 택시 2개의 택시 1개의 택시 두 개의 택시 2개의 택시 1개의 택시 이가 나올 수도 있겠다 저는 그냥 당구를 쳐요 근데 이제 슬럼프가 왔을 때 큐들이 비틀거나 좀 많이 틀어지는 모습이 보여서 그냥 에버나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큐끝만 보면서 내 자신이 틀어지지 않는 그런 거 훈련을 하는 거 같고요 슬럼프가 왔을 때 일단 소주 광고 하나 가시죠 상처는 저는 이제 많이 그런 경험이 있는데 표현은 안 해요 솔직히 안 하고 이제 속으로 죽인다 아아 칸을 가시는 거 저는 그냥 안 보는 거 같아요 상대방을 저는 그냥 안 보는 거 같아요 상대방을 마이 이닝 마이 이닝 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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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S 안 PETER 안녕하세요 네 이길 수 있는 점이 되잖아요 그동안 득점을 쌓아왔던 루틴이 그 2, 3점에는 다른 루틴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실수가 나온다 들어가는 거나 공의 속도나 이런 게 달라지기 때문에 실수가 좀 더 많이 나오지 않나 그걸 많이 생각하는 편이에요 루틴은 똑같이 이건 중요한 점입니다 네, 중요한 점입니다 여기 있으면 항상 같은 점입니다 시작, 끝, 끝 항상 같은 점입니다 그리고 그 점이 있는 점은 다른 점이 있는 점입니다 왜 다른 점입니다? 그래서 스트레스는 없는데 그런데 똑같은 점이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왜... 저번에 현민이 형님이 한 번 어떤 생각을 하고 치냐고 제가 물어봤었는데 이거 못 치면 죽는다 이런 생각으로 치신다길래 저도 이번에 3라운드 때 그런 생각을 갖고 치니까 조금 잘 됐던 것 같아요 아, 너무 웃겨 목숨 걸고 조금 와 열심히 하갔습니다 aja 하하하 he he 한글자막 by 한효정